일단 키워드는 IBM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빼빼로 데이터의 바다 건너편에서 또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어서 빠르게 좀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는 얘기인데요. 반도체 드림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힘을 합치고 정부의 지원까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까지 해서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의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만들겠다. 굉장한 소식이죠. 물론 뭐 현재 인텔이나 TSMC, 삼성같은 경우에 2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현재 로드맵상으로 약 2025년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왜 일본은 그동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걸 하는지 간략하게만 짧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된 이 회사는 라피더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구글에 라피더스라고 치면 무슨 알약 같은 거 나오거나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라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의 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기업을 출범시킨 게 되겠죠. 라피더스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이제 라피드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피도라는 옛날에 그 좀 유행하던 스포츠웨어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대표 기업 하면은 TSMC, 미국은 너무너무 많고 인텔을 비롯해가지고 설계기업, 제조 비탁은 이제 파운드리 쪽도 시작하고 IBM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지금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서 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인 테츠로 히가시라는 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죠. 이분이 라피더스의 회장을 맡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웬디 회사 아시죠? 메모리칩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재팬을 이끌고 있는 아쥬오시 코이케 왼쪽에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장을 맡아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피더스의 히가시 회장과 코이케 사장의 한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이케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지금 늦은 상황이다.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이제 굉장히 늦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뭔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이거를 날리고 뭐 안되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까지 2나노 공정을 달성하겠다. 그 제조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TMC, 인텍,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와도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라피더스가 설립될 때 뭉친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 좀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때 정말 주름 잡던 기업들이죠. 일단 도요타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전장 반도체 혹은 AI 반도체 이쪽으로 협력이 필요하겠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KT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통신사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뭐 야구팀이라 아니면 손정희 회장 요렇게도 다 유명하시죠. 소프트뱅크는 이제 기술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해서 뭐 암 인수라든가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리고 NEC, 아 저 NEC 저 이름만 보면 사실 가슴이 아픈 게 일본이 반도체 한창 잘나갈 때 전세계 반도체 1위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사업용 컴퓨터나 아니면 서버도 이쪽으로 전문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때 정말 미국과 견주어서 이제 세계 1위 반도체를 이끌어가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덴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QR코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덴소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이제 QR코드 어떤 한 연구원이 개발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라이센스 없이 모두에게 뿌려야지만이 효용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갖춘 기업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뭐 소니 뭐 말할 것도 없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우리 SSD 만드는 거 있잖아요. SSD에 들어가는 이 랜드 플래시 반도체의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죠. 1, 2위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UFJ는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 그룹입니다. 미쓰비시가 뭐 여러 가지 기업 계열사가 있겠지만 여기 투자를 관련해서도 함께 합류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라인업을 보시면 알 수가 있듯이 일단 NEC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슈퍼 컴퓨터 쪽.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쪽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겠죠. 도요타나 덴소와 같은 기업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할 계획으로 보이고요. 물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공정의 그 수준이 최선단 공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게 주류가 되겠지만 또 그 시대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군다나 자율주행에 들어가면 결국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공정빨이라고 얘기하죠. 공정에 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파워 컨섬션을 낮출 수 있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바뀔지 또 모르니까 상당히 타겟팅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의 TSMC나 인텔 전부 다 2025년도에 2나노 공정 그 날짜 중에 이제 옹스트롱 시대에 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027년에 2나노 공정이면 그래도 뭐 2년이나 늦었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반도체를 제조 자체를 하는 이 팹 팹 자체가 어떤 국가 간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고 반도체를 통한 안보 같은 의식이 계속 이제 제고되고 있죠. 실제로 코이케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TSMC를 경쟁 상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정도 규모로 하얀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게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도 하고 뭐 온갖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아이패드 들어가는 거 콜컴에 들어가는 거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 최선단 공정을 이용한 최근에 4나노 5나노도 하지마도 그 위에 7나노 10나노 그 이상도 굉장히 이제 커버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로 해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완의 의미는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티클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투자금이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워딩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라피더스를 설립하는데 총 73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하는데 700억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위에 있는 이 8가지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죠. 저렇게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다 모여있고 그 밑에 R&D 센터라고 해서 리딩 엣지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 센터 LSTC 요런 걸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게 동경대도 포함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은 그 밑에 조인트 리서치라 해가지고 아이비엠과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이비엠과 이 협력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라피더스에 7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수십억 달러를 더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한 몇 조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비엠과 협력하는 데에만 이 정도 돈을 쓰고 또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돈을 씁니다. 3,500억 엔을 쓰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이 숫자들을 보면은 이 뭔가 돈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인텔이 펩 하나 만드는데 뭐 막 20조 빡 쓰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몇 10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TSMC도 일본 구마모토 현에 넣을 때 뭐 10조 이상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금액 보면은 그냥 수천억 아니면 앞으로 이제 몇 조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2나노 공정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현실성 있는 얘기야? 그냥 구호성 아니야?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워드는 아이비엠입니다. 지금 이렇게 협력 단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본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공유가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텐데 아이비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의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바로 요 자료인데요. 미국 뉴욕주 알바니에 있는 아이비엠 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이미 작년에 요거를 GA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넣고 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본 기업들도 억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공짜로 내주는 게 어디 있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얼라이언스 안에서는 이 기술 억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이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들을 땡겨올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실제로 파운드리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연약까지 만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겠죠. 물론 늘 말씀드리다시피 파운드리에서 이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게 선폭을 얘기한다. 반도체 이 선의 폭 얼마나 미세한지를 말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0나노 이후부터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단순히 선폭으로만 이 집적도 반도체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반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아키텍처가 어떻고 그걸 어떻게 땡겨오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각자 회사들 만화의 노하우에 따라서 이 집적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나노 공정이 TSMC나 다른 인텔이나 이러한 기업들의 2나노 공정 타겟으로 하는 집적도와 동일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율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것까지 챙겨야 하겠지만 어쨌든 IBM과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 반도체 역사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얼마나 시장을 점령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길 텐데요. 198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저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 일본의 기울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2010년도까지 오면은 한국과 대만에 추월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막 이제 투자를 하니까 히타치라든가 지금의 NEC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확 성장을 했고 한때 세계 반도체를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를 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트 쪽으로 제조를 하는 쪽도 그렇고 반도체 칩 자체도 그렇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조금 생기면서 수출이 딱 제약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점점 죽어나갔죠. 그 틈을 파고든 게 TSMC와 삼성 이러한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판도가 아예 박히고 또 2000년대 중 말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치킨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막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본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여러 과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이 강하잖아요. 반도체 설비, 그냥 어떤 기업 하나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설비, 부품, 재료, 그 모든 것들의 강력한 원천 기술들을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미국과 협력을 경고히 하면서 자신들도 이걸 좀 더 확보를 해나가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공정 밑으로는 거의 90% 이상의 바운더리 제조 영역을 다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미중 갈등이라든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공급망이 있어야 할 거고 그게 어떤 국가, 한국가에만 치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시천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TSMC의 온갖 팹들이 돌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일본이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케이콥 사장이 얘기했던 보완적인 관계라는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반도체 쇼티지가 있을 때 자기들이 좀 더 해줄 수 있고 근데 너네처럼 확장해서 하진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시장만 먹을게 라고 하는 약간 좀 패시브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예전에 이렇게 한 실패의 역사가 자주 있었죠.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이 비슷한 일을 연합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엘피다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쪽 히타치랑 애니시 그리고 미츠비시 일렉트릭이 딱 협조해가지고 메모리 가자 했는데 이제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피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금융 쪽으로도 막 구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이런 견고한 협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반도체의 지갑 변동이 있을지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인데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행보가 의미있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지만 일본의 장인정신 우리가 오타쿠 정신이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들 그리고 소부장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에 대체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 강력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욱더 궁금한 안벨공화 에러였습니다.